그리고 이어서 플레이 세트 됐잖아요. 소감 한 마디 해볼까요? 처음부터 주선으로 들어가니까 긴장도 별로 안 되고 너무 행복했어요. 그래서 나름 아쉬운 게 많았는데 잘 된 거 같아가지고 좋았습니다. 몇 득점 한 줄 알아요, 오늘? 2벌에서 27, 2득점인가요? 응. 저 부르킹 하나만 잡았으면 트리플 크라운이었을 것 같은데 맞죠? 아니, 서브 2개 했대요. 아, 서브 2석도 되세요? 월반에서 통제 플레이 기대하고 있는 팬들한테도 기대해달라고 우리 한 마디 해볼까요? 저 많이 기대해주세요. 전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.